네 반갑습니다. 미리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4월 27일 토요일에 대한 오늘의 운세 포리 하겠습니다. 벌써 주말에 오늘의 운세네요. 제가 일요일에 외부 일정이 있어서 오늘의 운세를 당겨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기해년이고 무진월에 이제 갑목이 떴어요. 갑오년 보겠습니다. 오늘은 청간에 재성이 떴어요. 갑목 입장에서 재성이 이렇게 떴습니다. 재성이 하나는 장생지에 하나는 쇠지에 하나는 사지에 이렇게 놓이네요. 이제 풀이 하겠습니다. 저는 공통일진을 뽑는 거라서 개인의 운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운은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 어떤 글자가 대입으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개인 운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냥 공통일진. 그날의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일단 지금 제가 보니까 정제성이라고 하는 거는 먹고 사는 부분인데 미혼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자친구 썸에서 연애 단계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좀 보이고요. 기혼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들어와요. 누군가가 밥을 사준다거나 그게 뭐 돈적인 소득일 수도 있겠지만 밥이라던가 어떤 기회라던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겠죠. 어쨌든 금전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편제성이 쇠지에 놓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자분들 남자분들 공통적으로 연장자분들. 본인보다 능력이 있는 연장자니까 가족 중에서는 아버지라던가 결혼하신 분들은 뭐 시어머니라던가 이런 분들께서 집안의 대소사라던가 이런 걸 도와주십니다. 수습을 좀 해 주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갑오일입니다. 갑오일은 상관성이 현재 지금 이 사지에 놓이기 때문에 내 에너지가 내가 먹고 살고자 하는 그 상관성이 멈출 수가 있어요. 먹고 사는 일이 멈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은 외부 활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가족들과 달란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 경제활동이 멈춘다는 얘기니까 가게를 하시는 분은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서 가게 문을 좀 일찍 닫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찍 닫는다는 게 가게를 폐점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말 그대로 오늘 하루 잠깐 일찍 문을 닫는 거예요. 혹은 흐름이 좀 적극적이지 못하고 내가 동문서주 하면서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활동 자체가 멈출 수가 있어요. 뭘 해도 재미가 없고 그래서 내일 토요일은 멀리 어디 야외로 나가시는 것보다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좀 재밌는 거 보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그리고 우울해지지 않도록 뭔가 좀 몸을 좀 따뜻하게 하면서 혼자서 그냥 좀 여가활동 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 괜히 좀 만나러 가셨다가 약속이 캔슬 하신다거나 혹은 그 장소에 가셨는데 즐거우려고 가셨는데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오신다거나 그런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토요일은 그냥 가급적 가까운 분들과 혹은 혼자서 지내시는 편이 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토요일 운세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